연장 비감신 요로기 타워한게만 고쳐 쓸템지 그다간 날이 써누룡한게 아방 저 산방에 저거 놔둔 거..저... 손 대짐 마랑 저거 고많이 놔둤소 좀 시그라 아이고 저.. 포에 쌍온거 좀 시그라 아이고 아니해도 저 해마다 아이고 저 삼촌 우리 마을을 위해 이것저것 신경 씌워주고 좀 무식한 허재 아니해도 착착하랑 희사도 해주고 그 이런 이 어르신들 신디 돌아보면 올린 배 혼상자식 이런 둘념수다 이런 저거 들어온거 난 저거 약 맹질 때 쓰고 거있거 난 고만히 저거 놔뒀다 양 저거 씨여 사주 어떤걸 말입고 하기에 올린 이거 아이고 과일값도 양 긍도 울라불카게 울라보나 올리도 참 상이 울릴 것만 더 크게 그자 저거 이신거에 이 두가지만 더 어떤 가추왕 허죽에 의심민도 의신대로 긍의행 헐끈한 저거 문적지마랑 놔두고 밴 들어와시메 아이고 어디 들어올듯이메 배마랑 똥과일로 그자 선사나 들어와시메 헤이점수다기 똥과일 미치고 고라마게 말로 고라마게 정답이고 깨 말로 고라고라 그 사람 그 경호국 이사름아 그거 올린 양 이거 고라마여 이거 과일값들도 올라놓고 커 난 어디 쉽게 과일들도 선사하지 못할 건 상황이 됨지 크우다기 그거 이장거 정체허시 지금 맹질이 지금 뭐 일주일들 넘게 남아시니 저클러 일단 온 두 개 깡먹어땅 아이고 저거 양 저 선우릉한데 놔두면 아농칭도 아니엉 맹질떼 씌여지고 저 맹질떼 실것들 지금 게 실과형 재숙다리형 다 미뤘털 준비임쥬 저거 양 맹질떼 고장 놔둬도 꽂다 거신한 건허고 저 아방 어디 선사 들어올딘 아방조름으로 넣으실 것 담긴 허우다마는 이왕이면 올린 그자 과일이나 들어와 시민 줄건디 요샌 양 과일들도 까불나보는 그 저 추석 맹질의 선사들 아니엉 간단하게 그자 올해 놔둬 딱 먹는 거 그런 것들로 선사하고 이 선사하는 것도 좀 작년이나 재작년만이도 원 물건들이 아니나 감쩐 흠임쥬다기 갈매기 다만간 과일 과일만 햄시까 간에 어떤 거나 안 줄 건가 간에 무슨 어느새 그거 해준 게 아방 처음 그디가 커피 풀어주고 영업 실적 올려주고 처음 홍보해준 걸로 허민 이사님 댁에 긍해도 배 혼상자나 요거 혼상자 보낼만 해도 간에 어느새 그거 보냈대가 원 간에도 원 긍은은 것이 아니지만은 뭐시고 또 이런 말 허민 이거 보라 이거 보라 경애도 투멍으로 은근히 치줄리긴 하였구나 해줘 씹은 행운에 그 이사름아 그 뭐든지 빛날 때가 맛좋고 경애도 사고 크는 거지 그거 빛남땐 그자 공껄 음식에 들어오기만 바라지 마라 그걸 보고 갈매기 알라구리 털어주는 소리 하지 마라 갈매기가 얼마나 실포신 감낭이간 그걸 털어주길 이 배벌령 치줄리나 이 과일 저 과일 하여도 참 배도 좋아하지만은 요걸 연날부터 좋아하여 그자 부사여 홍욱이여 그자 수왕수왕 먹으면 겅 좋아 요작인 탈읍에 나완 어떤 박사님 걷는 거 들은은 미신 보약이여 미신 거 하얀 거 먹을 생각 하지 마라 그자 아찍이 일어나면 고나 먹어지면 먹고 고나 못 먹어지면 이거 반착이라도 꾸준하게 아찍이 먹어주는 건 겅 건강에 도움이 됨짐어멍 겅의현 아이고 나도 저면날부터 이거 부살난 주와 어죽에 홍욱보단 겅의현 아이고 나도 이거 어떤 맹질에나 저 실과로 써나면 이거 놔둬 딱 먹어사댓겨멍 생각하멍 이소신데 톡하게 이장은 어떤 폐혼상잘 행와수다기 게란 부사여 홍욱이여 거 미신거냐 그거 종이주게 미신거냐 야 그걸 고라봐 미신거냐 그게 고르면 정답구나 난 굳지 아니오쿠다만은 울린 이것도 양 저 혼상자민 이거 값이 고설 작년보단 하영 울른 거 닮아비여 그 어떤 박사가 쓸데신 말을 경고라 난 그자 아침이 일어난 눈 탁트면 천장에 신사입니다 혼장 짝이시면 그자 나 혼 150설거진 사라심지 그여 아이고 비타민 이거 이거 먹어지면 아침이 먹는 건 양 겅 몸에 좋고 이것도 전약이 먹는 건 아침이 먹는 것보다 좋지 아니어든 힘쓰다기 아침이 그걸 쏙시령 신신한 걸 어떤 먹는단 말이야 말을 해도 미신 미신 신신허게 미신 레몬이라게 신신허게 아침이 건강하게 수확수확 먹으면 주축에 미신 아랑은 미신 신신허다니 힘쓰다기 미신 놈빌아 수확수확 먹으면 아이고 이거 맹질촐리저넘인 입원인 그자 시금추도 이거 얼마내체 회사할지 모르고 이거 이거 재수기형 미식의형 이거 돈 족족 들어갈 일이 아니라 나방이래나 돈 5만원만 있건 곱자둔 거 줍써 이거 어떤 맹질촐리저넘인 화살 보태형 허게 그동안 탕간 것 중에 5만원은 어디 곱정 놔두실테 죽게 날 잡아 다 녹여부러식하게 날 잡아 날 잡아 아